다들 어쩐 일이세요? 이상해. 의장님. 그동안 울면 힘들었어 그래. 옛말에 한 양 주고 집 사고, 천 양 주고 이웃을 산다고 했는데 이웃이라고 이렇게 다들 변변치 못해서 딱히 도움 줄 방법도 없고. 자네 상심한 마음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핑계지만 이제사 용기 내서 와 봤니. 우리가 정말 많이 미안해. 아유, 무슨 말씀이세요. 마을에 큰 폐를 끼쳐서 제가 죄송하죠.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기 됐어, 됐어. 저기 다들 한 번씩 미안하고 한 번씩 용서하고 그런 식으로 된 거야. 이걸로 퉁쳐. 저 강호는 어디 있어? 강호, 강호 못 본 지 오래됐는데 강호 보고 싶네. 강호요? 네. 강호야, 강호야 나와봐. 우리가 가서 데려올까? 그러자. 안 돼, 가만히 있어. 응? 나와봐. 배acher 온라인 아유, 어차피 잘 됐어. 아유, 어차피 잘 됐어. 아유, 선생님. 아유, 아유. 어차피 잘 됐어. 아이고, 여기. 저기 가자! 아이고, 어디야? 어디야, 어디야? 내 다리! 다리야? 괜찮냐? 어디야? 아니야, 3시간. 가만히 쉬어, 아니야. 해주세요,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